우주의 KC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꿈, 점, 앞에 한 것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접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자, 읽어내기 어려운 것 결, 감, 내 마음이 바뀌어요 자명찜찜의 느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주인공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맡겨놓고 주인공 자리에 참나 자리에 맡겨놓고 관하면 꿈이 달라지고 점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부수적인 거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의 느낌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게 자명했는데 이게 자명한 걸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이해 되시죠? 양심이 작동하니까 그동안은 애고의 감만 작동했는데 양심의 감이 작동하니까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객관적인 결, 돌아가는 상황이 바뀝니다 참나는 안팎을 다 주인공은 안팎을 다 경영하는 자리니까 안으로는 내 마음이 바뀌고 밖으로는 상황이 바뀌어요 하늘의 뜻을 인가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참나가 육바라밀로 이 우주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러면 그 우주에는 내 마음도 들어가고 객관세계도 들어가니까 객관적 상황이 바뀌어요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어요 이걸 자꾸 경험해야지 수작을 하느라고 수작하는 요령을 터서 거기에 그러면 그게 꿈으로도 오고 점으로도 옵니다 점으로도 오고 꿈으로도 옵니다 주역점이나 타로 같은 점으로도 오고 꿈으로도 옵니다 주인공과 티키타카 하는 법 아시겠죠? 티키타카 수작이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잘 이루어지는 거죠 주인공과 티키타카를 하라 주인공한테 맡기고 주인공이 내 안에 어떻게 자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바깥 상황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몰고 가는지 보시라는 결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 감을 알면 핵심이죠 꿈과 점은 부수적이죠 도와주는 격이고 이거 주인공이 다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하라는 건 이걸 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한테 안 맡기고 관하면 결국 내 애고 뜻대로 할 테니까 안 바뀌겠죠 상황도 안 바뀌고 내 애고의 마음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참나가 출동하니까 애고도 바뀌고 내 양심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함께 바뀌어요 참나가 자명찜찜을 확실히 얘기해주면 애고도 바뀌어요 저리 가다 죽겠구나 하니까 바뀌어요 애고는 내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정보가 더 들어오면 애고도 입장을 바꿉니다 애고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걸 관하라는 거예요 진리도 관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하늘이 날 주인공이 날 어디로 몰고 가는지도 관해야 돼요 상황이 굴러가는 형세가 결이에요 아무리 봐도 상황이 되는 쪽으로 간다 안 되는 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상황이 이쪽으로 간다 이건 봐야 돼요 살다 보면 경험치를 통해서 읽어내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꼭 돌을 안 닦아도 보여요 특히 남 일은 잘 보여요 남 일은요 저거 망하려고 그냥 백을 쓰네 다 보여요 자기 건 안 보여 나는 될 것 같거든요 공부 더럽게 안 하고도 나는 왠지 합격할 것 같아요 남들이 그러고 있으면 저거 죽을라고 백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 결이 다 보이니까 너 같으면 내가 장을 지진다 결이 보여요 상황이 굴러가는 기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결이에요 그러니까 결을 못 읽어내는 보살은요 눈치 더럽게 없는 겁니다 보살들 못 해요 결이 지금 딱 뺨 맞을 결인데 거기서 막 나 되게 잘한다 지금 거의 넘어왔다 쫙 이게 결을 못 읽어낸 거죠 오케이 지금 다 넘어왔다 지금 여러분 주로 개그의 소재가 뭐죠 결 못 읽는 게 개그의 소재가 돼요 여러분 보살이 결 못 읽으면 진짜 창피한 겁니다 그냥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에 많은데 물어보고 가면 친구한테 봤냐 지금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결을 엉망으로 읽는 거죠 많은 그 근데 우리 처음에는 못 읽다가 우리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결이 보이잖아요 아 요건 되는 결이다 요건 아니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럴 땐 딱 이 각성도 도움이 되죠 딱 깨어나 정신 차려지죠 개그 보살 되시려면 결을 엉망으로 읽으시면 돼요 누가 와서 이렇게 말 걸면 아 진짜 이 인기 미치겠네 막 이제 이러면서 엉망으로 읽는 거죠 옆사람 다 불편해지고 결을 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보살은 그래서 결도 똑같아요 시행착오 자꾸 건드려보면 알아요 자꾸 건드려보면 자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혹시 이 결인가 하고 가봐요 살짝 가보면 돼요 살짝만 가봐도 뭔가 이상해요 살짝만 가봐도 이상하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또 이상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상황 인식 이게 올바른 결이라면 이리도 가봐요 이리도 가봐요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엉망이 없어질 거예요 엉망이니까 결이 결 파악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 결을 객관적 결을 읽어내야 되는데 읽어내야만 인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과를 자 내면에 자명의 찜찜의 느낌과 내면에서 자찜 느낌이 와요 그러면 자명하게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 결도 좋아야죠 결이 좋은 방향으로 즉 내 에고를 다 들어주는 방향이라는 의미로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죠 결과가 내가 자명하게 했으면 양심에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과를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관하려면 내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 수를 놓고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나한테 맡기면서 계속 관을 해야 돼요 14조 진리라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나 심판이 있으니까 그 기준 동서남북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인과가 돌아가는 걸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안 좋으면 한번 계속 성찰을 해봐야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다시 양심 성찰을 또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자명하게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건 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내 안에서 또 문제가 발견되면 계속 수정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더 자명해지게 돼 있으니까 계속된 성찰을 하자 객관적으로도 바뀌어야 돼요 외부적으로도 바뀌는 거죠 카르마가 이렇게 수작이 일어났으면 외부적으로 또 바뀌어야죠 내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일체는 카르마하고 참나 작용해 바로바로 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힘 빼고 봐야 돼요 결을 읽어내려면 내가 힘 빼고 내가 힘 빼고 내가 너무 관여하지 않고 돌아가는 형세를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불러가고 저는 결은 눈에 보이는 하늘의 계시로 봐요 결을 보고 항상 하늘의 뜻을 읽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바깥 상황에 계시된 하늘의 결 하늘의 계시 내 마음에 임한 하늘의 계시 이걸 늘 함께 읽어내야 돼요 이걸 읽어내려고 점도 치는 거고요 주역이 원래 하늘의 천명 계시 읽으려고 하늘의 뜻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꿈도 하늘의 뜻 읽으려고 활용하는 거고요 참나 적속도 어렵고 객관적 결도 어렵고 다 같이 해야 돼요 일반인도 결 읽어내는 거에만큼 할 수 있지만 참나 자리에서 봐야 정확하게 읽어내겠죠 그 결을 오해하겠죠 소시오패스도요 객관적 결을 잘 읽어내요 근데 객관적 결만 잘 읽어내지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주인공의 뜻을 잘 못 읽어내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대악인이 된다고 해도요 하늘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참나 자리에서 봐야 결이 정확히 해석되고 결을 통해서 천명이 보이겠죠 소시오패스는 왜곡된 천명을 보겠죠 그러니까 보살만이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사를 사도를 군자를 하늘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친애하는 겁니다 티키타카를 할 수 있으니까 참나가 참나가 메시지를 주면 바로바로 알아쳐먹으니까 소시오패스는 왜곡된 천명은 46kgïn 감사합니다.